안녕, EBS 친구들 이름은 퐁당퐁당 토마토 바다 빨갛게 맛있게 익은 토마토로 만든 소스에 퐁당퐁당 찍어먹는 꽃이야 퐁당퐁당 토마토 바다 토마토 바다로 놀라와 빨간 토마토가 끓는 물에서 퐁당퐁당 재미있게 놀다가 너무 더워 빨간 옷을 벗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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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조물조물 주문 외워보아요 토마토 바다가 나타났네요 모짜렐라 치즈 파도가 돼요 철썩, 철썩 친구들을 부르네요 브로콜리아 왔어 퐁당 채우 소시지 퐁당퐁당 퐁당퐁당당 토마토 바다 어서 어서 가자 브로콜리아 와서 퐁당 채우 소시지 퐁당퐁당 퐁당퐁당당 토마토 바다 어, 예, 좋아 어, 어, 오늘의 재료 소개합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새우 피엔나 소시지 모짜렐라 치즈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 올리브유 철썩가루 물 레몬즙 설탕 소금, 후춧가루 꽃이 준비해요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빠빠빠빰 어, 예! 자, 그럼 토마토를 따라 가볼까요? 좋아요! 출발! 빡빡! 친구들 빨리와, 빨리! 토마토 여깄소 짜잔! 여기가 바로 맛있는 채소 토마토 농장이에요 토마토는 과일이지 무슨 소리 토마토는 채소야 아이 과일이거든 아니거든 채소거든 친구들 토마토가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그치 그치 아니야 우리 저기 아저씨한테 한번 여쭤보자 그래 좋았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토마토는 과일이죠? 아니에요 채소에요 어? 채소 채소 맞죠? 맞잖아 채소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열매 채소야 자 맛있는 토마토를 따볼까요? 토마토를 잡고 아래서 위로 뚝 짜잔 뚝 아 됐다 나 한 개 또 찾았는데 빠랑 빠라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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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빡빡 예예 빠랑 빠라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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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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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맛있는 토마토 요리를 부탁돼요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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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바다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뿌듯하게 손 씻기 손 손 손 씻기 뽀득 뽀득 뽀드득 깨끗하게 뽀드득 요리할 때 손 씻기 예 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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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와우 깨끗해 자 먼저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볼까요 네 친구들 이 토마토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벗겨보세요 한번 어때요? 벗겨져요? 아니요 아니요 토마토 껍질이 잘 안 벗겨질 때 세미가 잘 벗겨지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토마토 윗부분에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줄 거예요 됐다 잘했다 이제 이 토마토를 끓는 물에 데쳐줄 거예요 잠깐! 팔팔 끓는 물은 위험하니까 데치는 건 이 토미가 도와줄게요 우와 자 토마토를 이 토미한테 가져다주세요 세미한테 주세요 자자 토마토를 끓는 물에 살짝 굴려주시면 데쳐진답니다 우와 껍질이 벗겨지고 있죠? 토마토를 다 데쳤으면 토마토를 건져서 차가운 물에 넣어서 식혀줘야 해요 다 식었으면 이 껍질의 윗부분을 잡고 아래로 쭉 당겨보세요 쭉 친구들 껍질 다 벗겼나요? 네! 그럼 큰 그릇에 토마토를 넣고 손으로 꾹꾹 으깨주세요 토마토를 다 으깨으면 이제 토마토 소스를 끓여볼 거예요 그런데 토마토 소스를 끓이려면 혼자 하긴 너무 힘든데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우와 좋아요 저는 여정도 들도 있는데 이야 힘쓰다 좋아 그럼 먼저 냄비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양파 두 숟가락 다진 마늘을 조금 넣고 볶아주세요 태양요리사 이제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이야 시안요리사 레몬즙 한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이야 고마워요 건이 요리사 설탕 세 숟가락 넣어주세요 세 숟가락 고마워요 수빈요리사 소금이랑 후춧가루를 한 꼬집씩 넣어주세요 그렇지 후춧가루도 한 꼬집 고마워요 이제 전분가루를 물에 풀어서 넣어야 하는데 그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터미 전분물 다 됐나요? 됐습니다 넣어주세요 전분물을 다 넣었으면 계속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자자 또또 자자 또또 자자 또또 자요 자자 또또 자자 또또 자자 또또 자요 히히 예 토미 도와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쌤이 고마워 토미 계속 계속 저어줘 그래 친구들, 그럼 우린 꼬치를 만들어볼까요? 네 꼬치 끝이 뾰족해서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이 꼬치에 데쳐놓은 브로콜리, 새우, 비엔나 소시지를 꽂아주세요 짜잔! 꼬치 완성! 퐁당퐁당 토마토 소스도 완성! 짜잔! 그럼 토미, 토마토 소스 위에 이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서 담아줘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린 정리하고 설거지하자 네 담아요, 담아요, 토마토 소스 그릇에 담는 것은 토미가 도와줄게 정리해, 정리해, 설거지는 우리가 할게 정리는 우리가, 우린 요리사니까 와! 정리끝 빵빵 빨간 토마토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불에 익히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꼬치를 꼭짜렐라 치즈같은 푹 들어간 토마토 소스에 퐁당퐁당 찍어두세요 퐁당퐁당 투어 투어 바다가 왔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건강해지는 맛인데? 우리 친구들도 먹어봐요 태형이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뭘 왜? 퐁당퐁당 퐁당퐁당 토마토 바다 토마토 바다로 놀다와 빨간 토마토가 끓는 물에서 퐁당퐁당 재미있게 놀다가 너무 더운 빨간 옷을 벗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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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조물 주문 외워보아요 토마토 바다가 나타났네요 모짜렐라 치즈 파도가 되어 철석 철석 친구들을 부르네요 브로콜리야 왔어 퐁당 채우 소시지 퐁당퐁당 퐁당퐁당당 토마토 바다 어서 어서 가자 브로콜리야 왔어 퐁당 채우 소시지 퐁당퐁당 퐁당퐁당당 토마토 바다 오예 좋아